N은 셀 수 없는 시간을 서킷에서 보내온 나날의 결실입니다. 일명 녹색지옥으로 불리는 니르브르크링. 이곳에서 모든 N모델은 극한으로 단련되죠. N은 니르브르크링 24시간 내구 레이스에서 8년 연속 완주, 3년 연속 TCR 클래스 우승이라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전동화된 레이스트랙 케이퍼빌리티를 통해서요. 전동화된 레이스트랙 케이퍼빌리티 녹색지옥에 적합한 고성능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건 모든 측면에서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무게, 브레이크, 배터리 온도, 이 모든 요소는 가장 엄격한 트랙, 녹색지옥에서 생존하기 위해 극한의 조건에서 시험됩니다. 트랙에서는 다양한 극한 조건에 마주하게 되고 배터리 역량을 한계까지 시험하게 되죠. 배터리 열 관리에 실패한다면 퍼포먼스를 낼 수 없게 되니까요. 트랙 주행 전, 주행 중, 종료 후,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배터리 온도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은 트랙 주행 전 배터리 온도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죠. 주행 전만 되냐고요? 한 번의 주행으로 끝나는 모터스포츠는 없기에 주행 후 다음 세션을 위해 최적의 온도를 맞추는 데에도 쓸 수 있죠. 드래그 모드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주행하기 위해 배터리 온도를 30도에서 40도로 설정 트랙 모드 많은 랩을 주행하기 위해 배터리 온도를 20도에서 30도로 설정 N 레이스 N 레이스는 트랙 주행 시 에너지 전략을 최적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스프린트 짧지만 강력하고 폭발적인 출력을 내기 위한 배본 인듀어런스 피크 출력을 제한하여 전체 주행거리를 연장 니르브르크링에서 2만 킬로미터 이상의 내구 평가를 진행하며 이상적인 트랙 퍼포먼스를 구현했습니다. 2라운드 2라운드 니르브르크링 2랩을 거뜬히 완주하는 아이오닉5N의 기술을 만나보세요. 트랙에서 급격한 제동을 할 수 없다면 빠른 속도는 의미가 없죠. 무거운 배터리를 잔뜩 쌓아올린 전기차의 극제동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린 지속적인 제동 성능과 배터리 성능 사이의 밸런스를 위해 연구를 시작했어요. 마침내 방법을 찾았죠. 니르브르크링에서 아이오닉5N을 끊임없이 담금질하며 예상치 못한 하나의 공통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회생제동을 늘릴수록 제동력은 극대화되고 배터리 성능 저하 시점 또한 연장된다는 사실이었어요. 핵심은 E-GMP의 엄청난 잠재력에 있었습니다. 회생제동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배터리가 완전히 흡수할 수 있었기에 제동력도 배터리 성능도 함께 늘릴 수 있었던 거죠. N-BREAK REGEN 우리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끊임없이 재해석해 감속력을 업계 최고 수준인 0.6G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고속주행, 급제동, 반복적 감속 차량에 부담을 주는 그 어떤 주행에도 아이오닉5N은 제동력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트랙의 어떤 상황에서도 배터리와 브레이크는 드라이버를 지켜줄 겁니다. N-INFORTENITMENT SYSTEM 기술적으로 진보된 트랙 주행 성능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드라이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방법은 명확했죠. 레이싱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인화된 레이싱 크로로 설계했습니다. 주행 시 필요한 가장 적합한 데이터만을 선별해 운전자의 손끝에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죠. 마치 아이오닉5N만을 위한 트랙 전담팀을 꾸린 것처럼요. 원하는 걸 찾아가고, 기대치를 높여가고, 결과값을 올려가며 이곳에 모인 우리는 끊임없이 N을 만들어갑니다. 우린 계속해서 선두주자로서 전기차를 트랙으로 가지고 온다는 사명감을 이어갈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전동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N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체커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체커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